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의 위력을 지금 한일 야구를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님 타임이 되니까 동접자 수가 2천 명 가까이 늡니다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선입니다 야구를 이기시네요 야구 봐야죠 결과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올림픽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구보고 정말 오늘 전에 보셨죠 제가 4강 진출할 때 뭐죠? 껴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할 때 마침 우리 진우 형님 진행하시는 mbc 손에 잡히는 경제 라이브하러 갔었다가 옆에 tv에 한참 서서 보다가 진짜 너무 재밌어서 네 맞습니다 하여간 같이 저도 저희도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일단은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까지 s&p500이 42번째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빠지냐면 원래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요 원래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가 65만 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3만 명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물론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못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구나 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닌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 발표가 되자마자 10년물 국제순위를 1.14까지 빠지면서 1.1도 약간 위태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1.5, 1.6은커녕 1점이 높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어제 끝난 걸 같이 볼 건데요 어제는 업종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 업종이 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가 못 갔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폭 빠졌는데 왜 빠졌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는 게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주가 어제는 우리 중국 기업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적 아편이다 영적인 아편이다 그런 말을 쓰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만 빠진 게 아니고 미국 게임기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이크 투 인테라 TV가 7.71%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3.54% 일렉트로닛 아치가 2.99%가 빠지면서 이 업종만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게임을 특히 어린 친구들 게임에 대해서 일단은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하루에 8시간 차는 친구들을 평일에 1시간 휴일은 2시간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텐센트 주식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 텐센트 주식이 오히려 미국 기업까지 빠지게 할 만한 요인인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 돈도 벌겠지만 그렇게 그 게임 회사가 청소년의 어떤 매출 비중이 클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빠진 모습들은 뭐냐면 중국 규제 나오면 다 뭔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어제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국이 갑자기 왜 게임에 칼을 들이댄 거죠 규제를 뭐 지금 안 찔러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업 업체부터 게임부터 또 이커머스 기업부터 전기차 다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루에 8시간씩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일 만한 내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은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 뭘 찾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뭔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뭔가 좀 단번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슈카님은 하루에 20시간을 게임을 하셔도 이렇게 반듯하게 거셨는데 8시간 정도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게임 많이 하는 것과 이분이 이 친구가 잘못 나간다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인가 다른 문제 게임 많이 한다 해서 반드시 못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희망으로 우리 지인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지금은 많이 게임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저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2번째 S&P500 지수가 화상 최고치를 가는 이유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딱 이 그림을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20년 동안의 실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현재 2분 실적이 약 3분의 2가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매출 증가율이 18.2% 전율 농기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년 만에 영업이익률은 13.1%로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웬만하면 조정폭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실적만 뒷받침이 되면 어쨌거나 8월도 물론 조금 빠지겠지만 조정 있겠지만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영업이익률이 13.1%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퀘어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해서 290억 달에 인수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캐시앱이라고 하는 앱에다가 애프터페이를 붙여서요 일반 은행에서 계좌가 만들기 힘든 분들이 캐시앱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또 할부까지 이용하는 게 이 회사의 어떤 목표인데 솔직히 캐시앱이라는 게 언더뱅크 언뱅크도 이렇게 미국에서 보게 되면 보통 계좌를 못 만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시 거든요 그런데 이 캐시앱이 현재 4천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이 40억 달러에요 4천만 명인데 40억 달러면 한 명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탁금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한 천 우리 교수님 워낙 계산이 빠르신가 100달러인가 100달러에요 100달러네 100달러이기 때문에 아쉽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100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너지가 이 전반적인 금융업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글로벌 페이먼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 결제하는 회사가 이틀로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피드리티 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어제 금낙 오늘까지 금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서버 비자 마스터카드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결제회사가 이렇게까지 공포심을 가져갈 만한 내용인가 싶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위 결제에 관련된 기업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됐다고 보고 있는데 월가의 분위기는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수하면서 커진다고 그러면 모든 결제회사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리포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혹시 만약에 특히 비자 마스터카드를 보유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빠질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판이 많이 다르거든요 비자 마스터는 어차피 신용도가 있는 분이 카드를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빠질 때 한번 매수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틀렸죠 로빈후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2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으로 치게 되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렇네요 상장가인 38달러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올랐냐라고 보게 되면 캐시후드가 ARKK ETF에서 최근까지 490만 원질로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관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ARKK ETF의 0.8% 비중이라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어쨌거나 급등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고 어쨌거나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관심이 크신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게 보통 통계적으로 신규 상장할 때 30% 이상이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했거든요 일단 뒤늦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지금도 올라가니까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로빈 유도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밈 스탁이 뭔가 활발해지면서 각광받은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어제 기사가 캐시후드가 주식을 490만 원질로 매수한 것 외에는 아무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24% 급등했다? 오히려 상장 당일날 급등하면 맞죠 통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아니고 그 뒤에서 올라갔다고 보는 건 뭐냐면 월요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 자체가 밈이 된 것이다 밈 주식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약간 개인들이 선호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 나온 표가 하나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폼 606 607라는 무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06 607이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에 잠정 수익을 SEC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어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만한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나온 표가 뭐냐면 2분기 투자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매출이 34.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1분기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거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계좌 그리고 또 개인들의 어떤 열풍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표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밈이 극대화됐을 때부터 이런 게 상장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 상장을 했고 그다음부터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대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취의를 보시고 첫 번째 취의를 보시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잘못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특정한 기관 투자에 매집 물량이 들어와서 올라간 것 같고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모든 주식의 결과는 주가 상승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는 나쁘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박 교수님하고 방송한 지 한 달 됐죠 그렇죠 근데 늘 이준우 프로하고 얘기할 때는 어차피 주식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장땡이니까 하면 좋은데 잃지 않으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건 뭐냐면 실적을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액티비전 블리저드의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좋아합니다 이 회사는 좀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액이 0.75 대비해서 0.9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력이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호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액티비전 블리저드에 있는 회사 직장 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과하게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제이 앨런 블랙 회장이 이번에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호자가 되냐면 이 블랙 회장이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투사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일을 못하겠다 직장 내에서 이게 너무 심하다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약간의 우리말로 치킨 게 뭉개인 거죠 뭉개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다가 오늘로써 사임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도 좋았지만 2분의 사임 수칙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는 5.6%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사가 소송이 많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빠르게 회장이 사임하면서 약간 좀 일락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앞으로 액티비전 블리저드 성추행 문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특이하네요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란을 처음 알았습니다 ESG 때문에 만약에 직장 내에서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 아니면 이런 여성 차별 아니면 성추행 문제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요 욕을 많이 먹고 식재 액티비전 블리저드 성추행 문제는 완전 월가 기사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도배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보이콧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게임하는 친구들도 어차피 게임할 건데 이런 기업에 게임할까라는 또 친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까는 이 기업을 혐오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회장이 사임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 실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리프트 시작이 나왔는데 리프트는 아시겠지만 적자를 보여주고 현재까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파란색 친 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5%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성 라이더 수가 원래는 1545만 명이었는데 지금 17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일단 이것도 보게 되면 일단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주가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지만 일단 회복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시적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프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한 거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에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적을 보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천천히 매설하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간에서 1%가 넘게 올라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보고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JP 보건처이스하고 골드박스에서 같이 동일하게 냈는데 알리바바를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슈카님 계실 때 알리바바가 만약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혹시 200달러가 깨지면 한번 매수해 볼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00달러는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어제는 200달러 밑으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어제 종가가 197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저랑 이런 아이비들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 이들이 보기에는 40% 이상 많이 빠져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많이 산다고 그러면 이거 올라가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를 300에서 물론 조금 내렸습니다 10% 내렸지만 어쨌거나 현재 270이라고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는 약 70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40%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골드박스는 매수금을 제시했고 jp공체스는 비중 확대금을 제시하면서 역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은 규제가 나올 때 한번 조금씩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아마존이 있다고 그러면 동양에는 알리바바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경우를 갖고 와서 델타 변이를 파악하시는 분이 있어서 갖고 온 편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일간 기준 4천 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누네요 이스라엘이 몇 명이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전 국민의 전 국민의 한 8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백신 접종 전 추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망자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게 지금 이걸 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냐면 가장 많이 많이 국가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돌파 감염인가요 그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세 이상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차 접종을 시작하면서도 만약에 이 추위가 줄지 않는다고 그러면 델타 변이가 가벼운 게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과거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재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델타는 저희가 조금 걱정을 드렸던 게 이거는 치명률 사망자는 안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자도 지금 방금 보여주신 통계 보니까 더 늘었네요 사망자도 역시 4개월 전 수치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치사율의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재개를 할 수 있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상당히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관련 종목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혹시 아시죠 이게 지금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인데요 이 전체 인프라 법안의 총 페이지수가 2702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읽어본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봤더니 이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두꺼운 책인데 이 법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신차에 음주운전 감시카메라 왼쪽 앞에 있는 거 운전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뒷좌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닌 건데 전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카메라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파악하는 겁니다 음주운전하는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뒷카메라를 볼까요 그러면 그거는 폭력? 강도? 여기 나옵니다만 이 뒷좌석 카메라는 뭐냐면요 매년 천명씩 아이가 사망한다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뒤에 안전시트 하나하나 그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흔히 미국 사람들이 보통 마트에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많이 가는데 애를 놔두고 가잖아요 닭도 다른 바람에 열이라고 하나요? 온도에 그냥 익어버리는 거죠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애가 차 안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꺼내줘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봤더니 어쨌니까 천 명씩 어린아이가 사망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된다고 하면 모든 차에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인프라 총 최종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가 되면 음주운전과 특히 어린아이가 이게 뭐로 사망한다고 하면 될까요 그럼 어린아이의 무슨 사망이죠 일사병 비슷한 거 아닐까요 탈수겠네요 탈수 탈수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것 같고요 특히 이 사망 때문에 사회적 병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막아보려 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가 또 한 가지 좋은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오늘 S&P500이 42번째 42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시장이 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서 5% 이상 고점 대비 조정 없이 185일지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3일전입니다 오늘까지 치면 188일째 진행 중이에요 188일 동안에 5% 이상 조정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동안에 몇 번 안 됩니다 한 12, 3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모건스턴이가 약 10%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드막사스의 한 부분도 똑같이 5% 조정을 얘기했는데 지금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주가 상상이 너무 과도했다 만약에 10년간 국채수는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금리 이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충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 약간 조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번에 질환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조정은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보라고 조언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미국 증식 분위기는 요즘 한국 증식하고는 사뭇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로 동업자 의식 차원에서 한국 증식이 안 좋을 때는 오전에 우리 김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그것보다도 글로벌 라이브에 우리 장 본부장님 말씀 더 듣고 여기에 조회수도 더 늘어서 거기서 돈 좀 벌다가 미국 증식 주춤할 때는 한국 증식 포트 좀 늘리고 이러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한 2분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나오는 기사도 한번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그러면 기사 볼까요? 아까 어떤 분께서 실시간 채칭창에서 오럴 매드라고 아마 이 회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경구투약 관련돼서 실증 단계에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좀 물어봐 주세요 경구용이요? 네 먹는 백신 관련 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월가에 나오고 있는 제가 한 달 전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약을 개발한 제작사가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없는 약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해도 제가 모더나 같은 기업도요 주가가 개발되기 직전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실제 개발이 되고 판매가 증가할 때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지만 그냥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가시화되면 매수라고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GM부터 보겠습니다 G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큰일이 아닌데 EPS가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23 예상했는데 지금 1.97 나와서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외출은 비태했고요 전망 좋았지만 EPS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CBSS라고 하는 약국 체인자 1대0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 예상했는데 2.4가 나와서 비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하필이면 또 이번에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 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러면 약간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기사는 좀 내일 내보내고 말이죠 오늘은 좋은 시점을 얘기하면 좋은데 같이 얘기하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크라프타인즈 기업도 역시 지금 6센트가 비태해갖고요 78센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시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마 주가가 조금 글쎄요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하여간 주가가 좋은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6센트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빈은 말씀드렸고요 리프트도 말씀드렸고 유용도 보시면 아 매치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팅 앱인데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시적이 좋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빨리 코로나 끝나면 막 나가서 만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온라인에 만나는 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 빨리 나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델타 보기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종을 쳐주셨습니다 우리 초이호호님이 그러면 잠깐만 시작 상황을 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종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배송 중이고요 아주 큰 종 하나 들고 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큰 종입니까 조그만 종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자 s&p500입니다 s&p500 0.36% 마이너스 출발했고요 다우지수 0.57% 마이너스 출발이고요 나스닥도 약보합 정도 출발했는데 뭐 그나마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고요 다만 s&p500과 다우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출발이 약해도 또 끝에 가서 힘을 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혼자서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맵을 보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우중충한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고 이게 에너지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을 국제수익률이 1.14까지 빠지다 보니까 금융주의가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테슬라하고 아마존 일부 또 빅테크 기업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파란색이 뭔지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기사를 마저 보겠습니다 자 에이비스 버젯이라고 하는 렌테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심볼이 카예요 카예요 쉽죠 이것도 보게 되면 1.9%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1.2일 예상했는데 5.9가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약간의 다시 한 번 렌터카가 잘 되다가 안 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좀 빠질 걸로 보이는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공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세상에 분기 매출이 말이죠 8배가 증가했대요 전용 동기 대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밖에 나가서 공연을 즐기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와졌고요 실제 지금 주가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되면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런 공연 비용을 팬데믹 이전 수치까지 10% 올린다고 하니까요 매출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만큼 일단은 공연에 대한 수요가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지금 현재 기사 나온 것만 말씀드리고 보게 되면 다우가 100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DP 민간 고용지표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GM에 대한 어닝의 실망 때문에 빠지고 있다 하니까요 오늘은 아마 오늘 이대로 끝난다고 그러면 시왕에 뭐가 나오냐면 잡 데이터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 그다음에 GM의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빠졌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하락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 참 재밌어요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증시 아직 우려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확실성을 지향하는 증시 참 많이 또 움직임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야 할까요 오늘 로비누 씨 말이죠 40.17%가 상승하는 65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거래가 따라가지 못할까요 워낙 빠르게 되다 보니까 시작을 못 따라갈 정도인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제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워낙 대중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회사고 그다음에 돈나무 누나도 우리가 이렇게 펀딩 운영하는 운영사 CEO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실적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와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로 야구 진 거를 어떻게 줬는지 보려고요 줬습니다 줬대요 이런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좋은 소식 또 슬픈 소식 다 섞여서 같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고요 내일은 또 우리 슈카님이 또 수고해 주시네요 뭐 슈카님하고 저 또 같이 할 날도 멀지 않아도 있으니까 또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리스도 대 ε 대AAB 대WA